얼마 전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졌다고 전해드렸는데요. CCTV 영상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고의로 CCTV를 파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CCTV 영상 보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원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될 CCTV 영상은 사라진 상황.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 저장장치가 고장나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영상은 의혹의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는 중요한 자료지만 이번 사건처럼 훼손된 경우에도 보통은 과태료 처분에 그칩니다. 고의성을 증명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맹점으로 어린이집이 고장 등을 이유로 CCTV 영상을 파기하고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훼손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있지 않은 한 훼손이라든지 조작이 됐을 경우는 이걸 아동학대에 준할 정도로 강력한 벌금을 부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처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평가 인증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줘야 되고요. 전문가들은 CCTV 영상 보정 권한을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cn뉴스 김기범입니다. hcn뉴스 김기범입니다. hcn뉴스 김기범입니다. hcn뉴스 김기범입니다.